2분 후 3분 후 1분 후 1분 후 3분 후 1분 후 2분 후 3분 후 애국해야겠다 1바響 3분 후 웃을 수itta 100ml 청양고추를 4분 후 아 문화유산 환수해야겠다 스킨 지르고 시작해야지 애국하령은 그 스킨이 안 나왔잖아요 응아 머신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손님 이건 김밥이 아니고 롤입니다 박정민님하고 듀오 아 좋죠 아 좋죠 아 좋은데 지금 촬영중이신거 아냐 좋지 좋아 나는 좋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지? 드라마,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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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아무튼 하셔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롤을 하면 MVP를 받기 때문에 게임이 안 끝나고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계속 이겨가지고 아, 나 오늘 롤만 보긴 싫다 이러시면 그냥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MVP 인정하겠습니다. 그냥 좀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솔직하게. 오늘 MVP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아직 안 했는데, 뭔 MVP야. 비꼬는 거잖아요. 그쵸? 빈정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 심기 거슬린 거잖아요. 그쵸? 열받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 네! 종수도, 종수도 왔는데? 북광장 민키님 8개월고도 감사합니다. 남았습니다. 청소 말이 없네. 고추사냥님 27개월고도 감사합니다. 남았습니다. 아, 스킨을 나는 할인 안 하면 사기 싫더라고. 이거 언제 바뀌어, 이거? 잠깐만. 아니, 그거는 문화재 아니잖아. 문화재 아니잖아. 저 얼굴을 좀 더 키워볼게요. 솔랑을 할 거니까 붙이자. 아, 도리님 10개의 구독선물 고맙습니다. 도리님. 뭐야? 짐베? 짐베고. 지수님. 지수님도 다음에. 부어 한번 하죠. 자. 소리 왜 이러냐고요? 그 해돌이님 맞아. 종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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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중? 종숨. 뭐야? 귀열이 형도 있네? 아, 오늘 월요일이지? 방송 켜, 그러면. 창고로. 질때까지. 질때까지. 지면 끝. 지면, 거기서. 우리의 모험은 끝. 질때까지. 아, 디코를. 디코를 해야 되나? 아, 디코하면. 나 그 헤드셋 해야 되는데. 아.. 아, 디코. 아, 다운. 짐등부 아 62개월 구도 왔습니다. 이 소리를 에쉬 서포트 에쉬 서포트 카운터 타릭 노틸 타릭은 왜 서포트이지? 노틸 근데 이거는 플래티넘이고 실버 에쉬는 암호모였네 빨리 오세요 3연구도 감사합니다 김나방님 빨리 오세요 티어마다 다르죠? 왜냐면 그 숙련도가 다르니까 어려운거를 하위템에서 하위티어에서는 잘 못하니까 그리고 아래티어는 잘 물리니까 다르지 엄연히 다르지 상대 빨래하세요 다 에이피네 빠밤? 빠밤 하더라 빨래하세요 티어여? 실바 우리 들어가네 막 우리 막 들어가 좀 짧아 좀 짧아 거리가 좀 짧아요 이쪽 거리가 좀 길어 대신 들어가는거 성공하면 다 다 다 다 다 다이아 이렐리아가 다이아가 왼쪽 이렐리아가 오른쪽에서 습격을 해 그래서 3방향에서 치면은 어쩔 수 없지 아 집에서만 하다가 여기서 하니까 또 아 아이 정수야 반갑다 빨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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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빠지 그정도로 내 서포팅을 할 수 있겠어? 어? 아니 전멸 빼는데 뭘 그정도야 맞췄어 이제 전멸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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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설득 설득하는 것도 서포터의 역할이야 설득하는 것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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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가 오고 날이 더워 근데 이거 부시로 가면 좀 위험할 수 있어 두명이 아냐아냐 왜냐면 상대 두명이 보였지 하지만 3명이 별동대 3명이 별동대 3명이 별동대 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아닐 수도 있어 굳이 저기 갈 필요는 없어 기다리다 갈까? 오오 그럼 보호 보호 선수분 Q를 벽에 한번 써 그렇지 근데 별로 안달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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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나가 달았다는 것만으로 상대는 생각을 하게 돼 넌 체력이 달았네 돌아오는 거 하나 먹고 이렇게 하나 먹고 이즈리울이 좀 난린데 아아 메섭게 때리나 아파 나 굉장히 아파 지금 시빌과 팔이 짧아 아아 이츠킬로 이츠킬로 저기 막 막 쳤다? 2랩? 2랩? 저쪽도 1랩 저쪽도 1랩 와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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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집 뺐고 탈집 뺐고 이득 견 이득 견 이득 견 우린 점화가 남았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 오케이 에잠킬로 나 피스킷 있으니까 한거 먹어 비스킷만 한게 없지 오우 오우 고기가 더 맛있긴 해 아 맞아 죽고 내가 맞아줬어 와드 와드 오케이 오케이 깔끔해 오케이 나가지고 나가지고 살았어? 뭐야 왜 살았어 쟤 아니 레벨이 낮아서 저마가 약해 에헤헤헤 이거 가야돼 우리? 다이애나가 근처에 있는데 다이애나가 쭉 밀고 가든가 안가지 그치 안가지 왜 가 야 힐 있거든 응 아 오케이 잡아줘 못잤나 이거 와드 꽈면 될거 어 다이애나가 다 긁나? 아 다이애나가 다 긁어줘요 아 다이애나가 나 체력 1이야 그래 정서야 응 36이야 체력 36이라고 아 그래 보통 1이라고 표현하는거야 너 FPS 못하지 응 자 고고고고고 자 탑 오케이 중요한거 아니죠 중요한거 아니야 스몰턱 다이애나가 한 번 해줬어 우리가 양념 해놓고 다이애나 너무 좋았어 응원해 응원해 다이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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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져요 다이애나 나 어시 하나 들어왔거든 너 두개 들어왔네 쓰갈 아니 같은편이야 욕할거 있어 아 맞아 욕할거 없지 좋은거지 모두에게 좋은거지 약간 우리가 약간 들어왔어 입금 약간 상대 스펠 하나도 없고 난 전멸있어 그치 나 점화 곧 돌아옹 오케이 팔찜도 곧 돌대 아니 땡겨 라인 땡겨 한번 찌끄리고 싶지 그치 찌끄리고 싶지 찌끄리고 싶지 그치 부시를 장악하는 자가 딱 여기 딱 여기 아 부시를 장악하는 자가 냉장해 이러고 니가 그러고 있으면 상대는 경험치 구경도 못해 아 근데 아파 어 맞지마 맞지마 아플 수 있어 아프지발 명거다 아 마나마스죠 마나마스죠 여기 딱 걸쳐놓으면 상대 괴롭죠 손도 못시죠 어 서포터를 좀 하는데 디나이가 좋은데 지금 PCS를 못먹죠 지금 밀리는 라인이라서 아 여기 남았어 쟤네 또 프리미크까지 오는 길에 한번 긁어주고 화이트 우리집에 왜 아니죠 황대 한번 밀어냈다가 기분좋아 어 황대 정글라 굉장히 잘 되겠어 희쥬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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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용이 때림 용이 때림 용이 때림 용이 때렸어 저맥 저맥 저맥제 같이 갑자기 이거 갑분 난 다운 먹어 라인 먹어 야 나도 하나 먹어 나 집간다 응 나도 이거 위로 집갈꺼야 나 위험하다고 칠려고 했는데 시야가 됐네 용이 있어 잔잇잔해져 버리고 어? 정권이 롤좀 하는데? 나 못참아 나 이런거 못참아 티모가 티모가 선방 티모 선방 바텀을 키우고 있는데 이쪽 다이애나가 탁월한 선택 어디가 에이스 라인인지 눈치챈거지 눈치챘어 아 1킬씩 사이섭게 먹었네 좋아 분위기좋아 어 그렇네 저쪽 바텀은 아마 어 바텀은 용먹고 있을 듯 용 우리가 먹었어 방금 니가 먹은거야 오케이 밀고 전령 갔다와도돼 오케이 시비르니까 오케이 넌 시비르니까 들어가있어 싫지? 싫어 들어가있는것만으로 불편해 불편한감정 막 피어올라 라인입니다 들어가 불편한감정 피어올라 시작 다 빼고 어 전령 그냥 먹겠네 안내로 됐습니다 작구? 작구 미드야 작구 미드 여기 와닿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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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는 저기다 하는게 맞지 오케이 오케이 저기 맞지 저게 맞아 아까 죽었지 또 저게 맞아 큰거 니가 먹어 저거 저거 하나 뺐어 다음에 나야 먹었지 먹었어 안 들어왔어 너? 들어왔어 들어왔어 내가 여기다 박혀 어어 자 숨어 또 숨어 열받게 또 숨어 또 숨어 세상에서 제일 열받게 난 무서우니까 뒤에 숨어 난 여깄어 오케이 여기까지 전멸도 뺐어 안썼으면 죽었어 저거 밀어먹고 이즈리얼이 좀 느낌이 없긴 하다 반응이 좀 느리다 자크 미드야 계속 없어 아 완전 푸쉬해 완전 푸쉬해 지옥 보여줘 지옥이 있다면 여길까? 상대적 지옥 우리는 천국 지옥이 있다면 여길까? 지옥이 있다면 여길까? 아 지옥 같겠다 저거 빠졌어 도망가기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죽은 목숨이야 자크 미드 그리고 여기 시압 아 피해주고 다이애나 와드 약간 아이들 땡겨 와드 와드 알려주고 이거 왕 먹을거란 말이지 한 번 그냥 쫙 밀어버리게 자크가 오게끔 자크가 오게끔 자크가 오게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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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일하게 계속 안일하게 가는게 날거 같은데 없는데 어 어 메도 썼어 메도 썼어 에 아 궁 있어 터져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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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그냥 그냥 터져버렸어 그냥 풍선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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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버렸어 그리고 이렐리가 땄어 갱왔는데 그냥 짝 박수로 터졌어 어? 이런거 먹으면 안돼 어 라데쿡 어 자크와 자크와 보필 한번 해주고 어 너 거기있어 용 이제 나오니까 아 나 이거 한번 터트리고 와야해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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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CC가 많아? CC가? 마 keys 어? 신속 신속신 어때 느려지게 하는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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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 신 뭐야 아 왕쌀 렌즈 미두도 압쌀 정글도 압쌀 바텀도 압쌀 полез 소설야 게임 끝났다고 본다 מאειsil 수. 지금 쫄아가지고 상대의 그 전의가 없어 전의 상실 상대는 전의를 지금 같은평끼리 뒤태우고 있을거야 니가 잘했니 내가 못했냐면서 맞아 근데 다 못했어 안타깝게도 미안한 얘기지만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뭐야? 왜 아군이 다 아니지? 뭐야? 누구야? 와드? 아니 밀어버릴게 다이브할거야? 해야지 굉장히 빨리 밀리는 중 자 무리하지말자 다행이다 탁월해 탁월해 자쿠 자쿠 내려왔어 그럼 안싸워주면 자쿠 헛걸음 여기 몬스터도 없는데 영원히 대결할순 없지 영원히 대결할순 없고 허헝 일부러 당하지 아 일부러 맞을꺼 그랬나? 타이애나가 안갔어 아까 갈려다가 중력이 짧았네 어? 나 맞았다 파워 1 눈에 넣자 나 못간다 파워가 나 극죽막죽 좋아요 계속 조끼 셔츠 나 직갈거지? 응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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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와 중당 CS 10개지 굉장히 다행이네 다행이네 야 거기는 비 많이 오는데? 야? 비 많이 와? 어 비 많이 와 이리와 이리와 뭐야 다행이네 아 이상하게 아 거기 왜 들어가 아니 LC 궁이 안와도 지금 사람들이 안오는데 백업 오겠지 이거 다 부수면 아 졌어?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니가 키우는 내가 있어 에헤 라덱도 이상해지는데 나 지금 굉장해 지 아 아 아 어? 티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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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모 이게 벌써 밀었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파괴했음 탑을 잃었네? 나 위로가면 안될거같아 용할거같아 오오오 끔찍해 히히히 티모? 안보여버릴게 용 생기는데? 응 내절 안했으면 이제 온다 애들 온다 난 용으로 간다 아 나 용으로 간다 나 저쪽있으면 자꾸 죽.. 그 사망 소식들에서 안갈래 내 옆에만 붙어있어 저쪽 좀 약간 감정적이야 휩쓸려 오오오오 오오오오 아 죽었네 야 다이애나 제대로 터졌어 좋아요 다이애나 사랑해요 음 좋아 음 좋아 모드쿵 아까 빠졌잖아 그치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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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고 다이애나 싸라해요 다이애나 싸라해요 다이애나 싸라해요 다이애나 싸라해요 아 내가 막아줘 스틸 막아줘 빨래하세요 나 없어 나 멀어 나 멀어 다이애나 지금 너무 호방함 이를 따라가면 안 돼 이를 따라가면 안 돼 어디가 이를 따라가지마 다이애나 따라가 이를 따라가면 사망길이야 못하게 담아 빨래하세요 아 자크가 빨래하세요 내가 안죽었으면 됐어 맞아 너한테 그 현상금이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걸렸어 비싼 거 아 이를이 자꾸 좀 약간 오바를 하네 발 크면 원래 어른들은 막 들어가고 싶어지잖아 저쪽 자크 있으니까 나도 자크 가고 있거든 자크의 위 아 자크의 정령 확인 자크가 열렸어요 뿌잉뿌잉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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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쉬는 날이야 우리 삼룡도 챙겼네 어어어 어어어 내가 와드 지웠어 지금 나 기분 나빠 지워? 지워? 뭔데 지워? 아 이를 나 궁 있으니까 자신있게 들어가도 돼 이를 또 기분 내다가 또 끌려갔는데 그럴 수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우리 다 죽지 않을까? 오 오 이를이 뭐야 가주자 가주자 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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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오오 미친 이를이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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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이를이한테 휘둘리면 안 돼 지금 이를이한테 휘둘리면 자기가 잘하는 맛에 지금 하고 있어 쟤 지금 기분 내고 있는데 야 자크가 왜 이렇게politik 자크나가 자 이미 잘나왔네 내 앞에 도미닉들 Copy 까갑 자크 까갑감 자 그 회복력 줄이는 거 가야되나? 어? 치감? 좋지 단불 좋지 단불 단불 나도 잡고 빨리 올리고 이럴 쪽은 가지말자 아 잡고 가야 이상해진다 걔가 알아서 하나 따고 죽고 하나 따고 죽고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있으니까 또 다이애나도 온 것 같아 맞아맞아 우리가 가주니까 싸우는 줄 알았어 어 뭔가 가지마 이걸 잘 파악을 해야돼 성향을 어 미드 잡을까? 어 미드 잡을까? 낙품 있는데 낙품 없어 난 없어 이거 짧아? 쌍렌즈 어 잡고 잡고 없으면 저쪽 아무것도 아니거든 잡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어 우리 다있는데 어? 와드? 내가 지웠는데? 아니 내가 지웠으니까 알지 나 빠져나가 도망가 지켜줬어야 됐나? 가지마 가지마 아 가야돼 말아야돼 나 빠져나가 도망가 지켜줬어야 됐나? 아 이거 못쌌네 애기 자크 분열 어? 못잡았어? 애기 자크 아니 이제 잡아 오히려 좋아 쿨도 빼고 패스쿨도 빼기 오히려 좋아 슈퍼티모 저쪽 약간 희망 생겼다가 아 근데 이렐이 좀 약간 호방해 어 얘가 좀 약간 걸어오는 사람 안말리고 마다앉고 다 싸우고 눈에 보이면 일단 깃발 꽂고 시작하니까 호방해 호방 11킬리네 또 안가 돈이 부족한가봐 자 시야 아래쪽으로 잡아 어 이를 잘 컸어 음 우리 이렐이 쪽으로 가자 이렐이 쪽으로 가자 이렐이 쪽으로 가자 이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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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쿠가 열렸어요 그래 이레일은 이렇게 저기 교란 네 이레일 이렇게 해야돼 그래 자꾸가 열렸어요 보이고 이레일도 아마 혼자서 할 때 이랬을까 아 왜 일로와 뭘 막아줘 자 오는가? 애들 오는가? 뽁뽁뽁뽁 뽁뽁뽁뽁 해물 가야되나? 정식이 하나 또 오늘 갈까? 이레일 어 이레일 지금 굉장히 신났어 안가네 근데 좀 과하긴 하다 과해 약간 자기의 강함에 취해있는거야 멈추질 못해 멈추질 못해 그니까 그거야 그거 알지? 만화봤지? 누군가 날 멈춰줘 누군가 날 죽여서 멈춰줘 이 저주받은 육신 자꾸 살생을 하게 돼 어 그런거야 다 아래쪽으로 우리 근데 티무한테 붙일수도 없고 티모한테 붙자 다이애나 쪽으로 다 올라가니까 빨리 가세요 미드로 갈까 그냥? 너 어디가? 어디가는 겨울 티모는 뒤로 갔는데 티모는 뒤로 갔는데 미드는 이미 억제기를 밀었어 다이애나 쪽으로 붙자 반대쪽 이레리 반대쪽이 신호인데 이레리 안보여가지고 이레리 센터 뒤에 있어 그래도 우리가 앞에 있는거야 올라가 올라가 어 난 어디가 멀다 티모는 있다 또 억제기를 밀었어 이제 탑으로 가 난 또 밀어 또 밀어 엑시내려 으잇! 못가 옆에서 사이드 사이드 도망가는거 아우 굉장했어 어 어 앞승 아 좋아 짝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너 오늘 또 골드 가고싶어서그래? 응? 오늘 또 골드 가고싶어서그래? 니가 가고싶은거 같은데? 니가 가고싶은거 같은데? 아이 나는 뭐 뼈에 연연하지 않지 묵은 드래곤 어 묵은 드래곤 어우 스비르 틸 괜찮았어? 틸 미쳤는데? 오 나 골드를 승급했대 아닌가? 그 전략적 팀넌트 아 전략적 팀넌트 원조롤은 실버 2야 아 실버 2야? 아 괜히 설렜잖아 실버 2였는데 갑자기 종사야 지는 순간 바로 끈다 아 알았어 지는 순간 바로 끈 내가 마침 밥을 먹고 있는 중이어서 밥을 먹으면서 해도 될까? 어 밥 먹으면서야 비가와서 차돌박을 하다 그려봤거든 그 너 안 질리냐? 야 이거 차돌박이를 추가했더니 더 맛있어졌어 차돌박이를 1kg를 사가지고 넣으면서 샤브샤브처럼 먹고 있어 음 음 그 머리 뇌에 회전하려면 당분이 많이 필요한데 그 당분? 고기에 있는 고기에 있는 고기에 있는 또 당분이 넌 점심 뭐 먹었어? 나 컵밥 아 맛있었겠다 그 그 찻잠 먹으면서도 내가 먹은 컵밥이 생각나? 어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 하하하하 분명히 지금 찻잠을 먹고 있는데 컵밥이 생각나는 거야? 같이 먹으면 맛있어 어 얼마 전에 히오스 중계했더라? 어 하이드 선생님 음 하이드 선생님이 계속 그거를 그 피쉬님이라고 그 후원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피쉬 브로스 무슨 히오스 대회가 이제 사설로 좀 열리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전 프로 전 고수분들이 좀 많이 하시더라고 아 아 이거 뭐 첫 번째는 뭐 철 일단 뭐 제라스 벤하고 너 뭐 할게 스웨인 스웨인 가는 거지 스웨인 가는 거지 스웨인이면 첫 픽 스웨인 제라스 벤하고 스웨인하면 어 뭐지? 미드인가? 이럴 수 있어 모르가나 벤할까? 아니 모르가나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나 그런 것도 아니라 루시안 이즈리얼 뭐 이런거 그 팔 좀 긴거 있지 견제할 때 나 좀 열받게 되는거 오케오케오케 열 안받고 싶은데 바로 서윗스에잉 어 스웨인 등등 진짜 공포다 스웨인과 잘 어울리는 원딜 뭐가 있지? 없어 루시안은 왜 그러냐면 이 날리면은 피해 대시로 아아 개 짜증나 그리고 이를 내가 다른 데다 맞히잖아? 서포트를 맞히잖아? 내가 이가 빠졌잖아? 대쉬해서 존넵해 갑자기 아 폭들이지 어 어 지금이네 내 궁 가져가면 사일러스 신나네 그러네 에시진 응? 에시진? 에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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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 아니 지금 저쪽 상대 좋아 항상 너 먹을거만 생각하네 어 챔피언도 너 먹을거만 생각하고 어 나만 생각해 상대가 뭐라 하든 이기면 되니까 이쪽 오른쪽은 아예 안 보네 아 렉사이다 직스 어때 B1딜 근데 너무 AP에 좀 치중돼있잖아 인형구독 감사합니다 아 광고매너 케이틀린? 케이틀린 케이틀린 한번 보여줘 아 별로 안좋아 안좋아? 응 응 나 하고싶으면 해 난 하고싶진 않아 케이틀린 한번 하자 케이틀린으로 좁패냐 아 케이틀린 막 신나게 때려도 막 그 따윤이님 하는거 봤거든? 신나게 때려도 안달더라? 딜이 좀 초반에 약해 계속 때려 진짜 진짜 완전 꾸겨 넣었거든? 꾸겨 넣는데 안 돼 그 정도면 근데 케이틀린이 뭐 큰거 아니야? 아냐 막 잘 나쁘지 않았어 한 2킬 2데스 뭐 3킬 2데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오버데스는 아니었어 케이틀린 딜이 좀 약하긴 하지 하지만 나의 케이틀린은 다르다 라인전부터 아니 따윤이님 진짜 딜 되게 잘 넣었는데도 이게 나 따윤이 잘해 캐릭터 자체가 좀 약간 딜이 안 박히는 캐릭터 같아 이 코어가 지나야지 박힌다고 그러더라고 맞아 맞아 돌풍 고용포 무대 아 은진씨 케이틀린은 인정했어 은진씨가 좋아 은진씨라고 케이틀린 고수 있어 아 진짜? 어 다 피하고 다 맞춰 아 그럼 응 어 이런 사람 무적이야 아 그럼 뭐 우리 4명이 다 쌌는데 은진씨가 캐리해가지고 이겼어 자랭을 4명이서 했거든 어 근데 아 그 다른 한 명이었어? 어 근데 우리가 계속 던지는데 계속 이 악물고 다 피하고 다 맞춰서 이기 은진씨가 근데 은진씨는 아니야 찜쳐야지 그랬어 은진아 사랑해라서 은진씨 남친 같아 근데 은진씨라고 근데 은진씨는 아니야 그냥 짝사랑일수도 있어 그냥 짝사랑일수도 있어 아 그럴수도 있어 어? 에시보이터 그리고 은진씨가 가상인물일수도 있어 뭐 그럴 수 있어 창작물에 나오는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상상했어 군화의 빛자국관 진흙이 덮어줄것 흐흐흐흫 우리 바텀 라인전이 셀것 같은데 왜 집까지? 왜 집까지? 왜 집까지? 할거 없어서 심심해서 누른거야 아 느슨해있는 아군에게 긴장감을 흐흫 그치 파이크는 왜 저기있지? 황대 블루 한번 스트리밀 확인한거 같은데 황대 블루 어? 뭐야 어? 파이크 봐줘야되나 아 파이크 죽었는데?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살았음을 근데 내가 가기엔 좀 너무 멀었어 맞어 파이크도 와줄거라고 생각 안했을거야 근데 저.. 저 어떻게 해? 근데 죽었으면.. 피 피 별로.. 피 많아 파이크 왜 피가 많지? 숨었다가 나오면 시야에서 사라지면 피가 차더라고 회생만큼 잠깐만요.. 아.. 우리 이래? 왜 이래봐냐? 우린 둘이 먹었잖아 우리 젠장먹어 아아 아! 어 나 CS 왜 이렇게 많이 묻지? 11초에 너무 편하게 살아나 아 왜 안맞지? 이 열정이.. 나를 재촉한다 사타 빠졌고 배태리고 되게 못맞추네 괜찮아 1번만 잘 맞추는데 대기반전형이야 쟤 2렙인데 왜 깝치지? 아이씨 아이씨 짜증나 엑사의 미드 한대도 못맞추네 나 지금 헤드샷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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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맞췄어 이거 맞추면 피도 찬다 렉사에 올거 같은데 미드에 있었는데 렉사에 왔다 깨끗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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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이거 또 5원 아.. 아.. 에쉬까지 먹을 수 있어 이거 어떡해? 넣고 가? 어.. 냅둔 넣으면 우리 쪽으로 될 듯? 오케이 나쁘지 않네 오.. 너 2킬 스웨이는 킬 먹으면 좋아 스웨이는 킬 먹으면 좋아 아.. 결국 어떻게 될지 알려져도 저렇게 제국도 좋아요 서포트는 돈 모으기 힘들어서 제국도 간 아.. 억 아 그렇게 아 멍청이들 멍청이들 어 발동시키 아 마나빼기 마나빼기 발동시키 아 저걸 쳤지 우리가 우리가 주인공이 아냐 주인공일 필요없어 주인공일 필요없어 주인공이였는데 주인공이 필요없어 렉사이 렉사이 미드 렉사이 미드 렉사이 미드 렉사이 미드 렉사이 미드 에쉬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겠네 렉사이 미드 그 쏜대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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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사이 미드 렉사이가.. 렉사이가 제일 큰 렉사이가 아닌데 음.. 나이스 카밀이 죽었다 이제 오 나이스 카밀이 우리가 주인공이 필요없어 이런파는 주인공이 필요없어 이런파는 전형적으로 그냥 그냥 하면 돼 니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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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카우트 오케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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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엇.. 에스군이 맞았네 에스군이 맞았네 그 이상의 가르침은 없다 근데 우리 나쁘지 않아 에스는 없어 니달리 니달리 이럴 아.. 어? 어? 굉장히 아파 지금 좋아 그럼 좋지 맛집이라고 소름났어 그럼 좋지 나도 가만히는 안있어 가만히있지마 나도 악마변신있어 악마랑 계양맺은거였어 오케이 귀족으로 태어난 전사로 대장시켜볼지 나이스 좋았어 굉장히 잘했어 어 날랐다 악 나쁘지 않았어 으음 날 두려워할 줄은 아는 멍청이들이라 날 두려워할 줄은 아는 멍청이들이라 날 두려워할 줄은 아는 멍청이들이라 이거? 엑셀 엑셀 가 잡아? 납잡아? 흠흠 가자 가자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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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렉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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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았네 아 저 죽였다 아 저 저렇게 돌았다고? 아 전멸 빠졌음 야 이거 저걸 어떻게 하지? 당해야되나? 근데 저 렉사이가 들어갈때 사라졌다 들어오는거야? 궁극기가 아예 사라졌다가 튀어나오면서 너한테가 cc가 좀 많은데 cc가 좀 많은데 노래하나 나오면 뭐 요거 마셔볼까야되네 어? 이미 예상하고있는 미역 아무 일이지도 어? 사일러스 네모칸 규칙을 못볼 아잇 닦아준다 닦아줘 우리친구 닦아줘 뭐야 뭐야? 아 나 치과 따고싶은데 돈 너무 많은데 치과 치과자 치과자 어? 바텀 가야겠다 잡나 잡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간다 1대1이니까 괜찮지? 아 괜찮지 괜찮지 아이씨 윌리월도 윌리월도 채취가 않아 사일러 죽였어 사일러 아까비 나이스 고제요 파이크가 좀 느낌있어 응 파이크가 좀 느낌있네 아 카멜도 좋고 이건 약간 빨개진거 같은데? 기미탓인가? 너? 너 빨개졌다고? 기회만 하는거야 와 근데 캐릭터가 진짜 많나? 아 워윙이 궁 써서 그런가? As. 오후 이거 누가? 아 오 딜이 안 바뀌는데 진짜? 오케이 할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샤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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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림들 어 수당도 나왔고요 전투가 끝난 고요소 라이너 더밀거 같은데 죽을라나? 바텀에서 라이너 룡라운 곧 룡라운 됐어 아 룡라운 어 바로? 나 와대 해놓을게 모두가 두려워하는 암흑 난 그 암흑을 통해 본다 위험포 라믹 아픔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이번판 치열한데? 은밀 네 네네 네네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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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픈 아픈 오 아픈 아픈 어 나 죽는다 아 아 이씨 하지만 날 죽은 사이버스 이득인데 가도 가도 으흠흠 흠흠 흠흠 와 파이크 굉장히 잘하는데 파이크 느낌있지 응 이 녀석의 힘 오 오 오 방금 뭐야 먼저 터트렸나 아니 아니 올라가는걸 끌었구나 미쳤어 여기 싸운다 되게 오래 싸우네 으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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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림자 속에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지 바로 치라고 으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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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령 출발했다 으흠흠 으흠 어 이거 뒤에 사이트 으흠 이러면 좋은데? 흐흠흠 으흠흠 최종 주인공이면 어? 2티어 아니야 근데 저거 뭐야? 와 근데 왜이렇게 잘해? 실버 이정도 되면 한 이정도인가? 이거 막아야되는데 실버 실버측은 잘하는거같은데 파이크가 파이크가 아니고 박치기한다 박치기한다 못박치기 못박치기 키울었네 키울었으 싹 에리ق 컷 magistan 도와 artistic prophes smelled 설렜 bog kar 시청자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고 고고 나 마나 걸었는데 어느새 제압골이 붙었는데 우리? 우리도? 우리도 주인공? 이제? 우리도 주인공일지도? 요 욕나온다 힐하니까 모렐라 라믹강 도미니크 이거 왜 사치고? 아 이거 때문에 사꾸네 귀족으로 태어났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찐동한다 아 찐동한다 아 아 어 끌렸나? 나이스 으 으 아 아 네너너넘 아 예 딸 응 위 아 저거 맞은거 와 저 월기 안내렸네? 아아 뭐야 근데 와드가 있었나보다 알고간거 보니까 주인공이 필요없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필요없어 한 조연정도는 올라왔어 지금 그래 내가 이거를 터뜨렸네 내가 나 혼자 매복? 나 혼자 싸움? 나 혼자 쾌감? 아 주인공 주인공은 항상 맞으면서 싸워 싹 죽는 그림인데 저 주인공 싹 궁 쓸 때 싹 어그로가 풀리면서 살아남음 그게 주인공이야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 파이크 또 사라지면서 또 먹음 오와우한테 벗어나기 힘든데 오 사나?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이거 이러면 워이블 드리블하면 오 이거 카미리 시간을 끌고 잡았다 미쳤다 카미리 저것이 주인공 그리고 자연치유됐어 카미리 어느새 어느새 자연치유됨 진정한 주인공 그 때 오는 오래된 상처의 고통을 좋은 깨우침이지 하나 사우나? 아 뭐야 아 뒤도 안 박히고 있다 이건 저거 나한테 오겠다 오겠다 너한테 오겠다 나두 집 한번 하나 더 밀고 집 갔다와서 여기 같이 밀어 같이 밀어 같이 밀어 어? 어? 뭐야? 와.. 진 살펴먹은 거 하지만 네가 시간 끌었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아 좋고요 집에 가서 사면 되죠? 집에 가서 사면 되고 의도했어 악퐁 마지막은 악퐁 와드를 사는 게 맞나? 악퐁이 낫나? 전설템 안 사냐고? 아 그러네? 전설템을 안 샀네? 제국의 명령 아 이게 이게 제국의 명령 갈려다가 안 간 거였구나 어 잠깐만 잠시만 어? 어? 탱이 왜 이렇게 약하지? 어? 탱이 그..인가? 뒤로 그냥.. 기다려 화투온대 이거 사야돼 이거 사면은 이거 주문력 올라가 봐봐 주문력이 지금 310이잖아 410일대 410일대 와.. 죽었다 군화의.. 군화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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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내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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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애씨 궁을 함 눈빛 흠 어? 그 내 쪽에 나 그 나이스 나이스 내가 없을게 이거 먹고 나이스 나이스 흐흐흐흐흐 나는 가자미 마지막 가자미도 엑사이를 먹고 싶어 가자미도 밟으면 꿈틀한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가자미도 밥을 먹을 줄 알았다 가자미도 밥을 먹을 줄 알았다 끝나나? 가자미 와 카멜 미쳤네 오.. 굉장한데? 우리가 주인공이 필요 없지? 우리가 주인공이 필요는 없어 아무튼 없어 우린 조연 근데 좀 잘한다 그니까 부캐인가? 파이크는 부캐 냄새 약간 났어 잘하더라 카밀도 왜냐면은 타워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계산이 딱 선거야 맞아 카밀 줘야지 너 카밀? 나 파이크 아 근데 니달리도 잘했는데 니달리도 잘해 고민되면 날 좋은데 나 원래 듀오는 안주는거야 아 오케이 조건아 응? 나 잠깐 이거 먹은 것 좀 치우고 올게 1분만 기다려주면 치운다고 해놓고 또 먹는 거 아니야? 아냐아냐 나 그렇게 돼지 같은 놈 아니야 안 끝나는데? 뭐 나 아까 뭐 받았다고 했는데? 모로가나 빅비트 감사합니다 이거 나 이거 많이 모았는데 여기로 이거 이거 지를까? 이거? 이거? 이거 파편? 구? 구환할까? 야 이거? 아 나 별 소호자 별로 안좋아하는데 이거 더 모으면은 스킨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렐 스킨 받게 이거 돼? 이거 딱 아쉽게 안 되게 해놨나? 아 그래? 안줘? 스킨을 샀을 때 크로마? 그럼 이거 만약에 받으면 크로마 권 크로마 권만 줘? 크로마 권? 권리? 현질 했을 때 들어와요 그러면? 크로마 권리 크로마 권 그럼 이거 하나 칠하자 아 가자 아 위에 있네? 나? 저거? 너 언제 들어왔지 이거? 너 별 수호자라고 이거 하나 질러 게임하면 이걸 줘 너 뭐 스킨 하나 갖고 싶어? 나? 나 하나 보내 하나 해줘? 2연승 했으니까 하나 주는거야 아 2연승? 오케이 프리미어 수수께끼 스킬 줄까? 랜덤으로 가는거? 응 아니면 뭐 근데 랜덤으로 가면 나 없는것도 나와? 캐릭터? 어 란쯤 상주 하나 보내줘? 난 챔프 폭이 적어가지고 그래 란쯤 하나 줘봐 오케이 아 본인인증을 알았네 이거 할때마다 본인인증을 알았냐? 그만 하지마 귀찮으니까 하지마 하지마 응 나 스웨인.. 서이 스웨인만 해요 저는 아 스웨인으로 하나 줘? 아니 난 서이 스웨인만 해 서이 스웨인인거야? 서이 스킨 서이 탄거 아까 서이 타잖아 아.. 장미 것들 그렇지 연애세포 어? 연애세포 풀로 있는 풀 스웨인 연애세포 풀 스웨인 연애하고 싶어? 응? 아니 서.. 스웨인이 그.. 스킨이 이뻐서 꽃종량 하나 보냈어 아 보냈어? 응 알았어 잘 쓸게 뭐야 펄스건 리븐이라고? 어떻게 알아요 펄스.. 펄스건 리븐이 갔어? 몰라 그러시는데 잠이.. 펄스건 한번 해봐 좋은거 아냐 펄스건이면? 비싼거 아냐? 개꿀 아냐? 몰라 왜 안나오지? 아.. 시바.. 왜? 이거 뭐야 이거? 기계공항으로 만든거 기계공항으로 만든거 기계공항으로 만든거 예? 팔이 왜 이래? 이즈리얼.. 약간 좀.. 뭐.. 파란색 나가는거 아냐? 칼.. 칼.. 부러진 팔.. 부러진 칼 아냐? 리븐 칼 부러졌지 근데 왜.. 팔이 부러졌어 랜덤은 내가 너무 안쓰는게 너무 많다 폭탄이 너무 많다 칼.. ..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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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벌써.. 신경.. 도대체 못하시네 시간 잘 간다 우비.. 우주비행사 노틸? 나 노틸.. 노틸은.. 어 뭐야? 도자기.. 도자기 노틸 아는데? 아 경건아 어? 나 되게 놀라운 사실을 지금 알았어 뭐? 나 지금까지 소리를 안 켜 놓고 하고 있었어 아 그래서 걔 왔을 때 몰란 거야? 어 오 어 뭐 이상하더라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한 거야? 몰라 신기한.. 신기한 녀석이네 뭔가 어쩌.. 뭔가 이상한 이질감이 느껴졌었어 그러면.. 근데 이걸 인지한 순간.. 진다? 이걸 인지한.. 오히려 정보가 덜 들어와서 이긴 걸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어 이걸 이제 인지한 순간 소리를 이.. 의식하면서 몬스터 때리는 소리 다.. 써걱써걱 소리 다 들리고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상하더라 하지만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이상한 소환사 김종김 흥 흥 흥 그거 나.. 다 봤어 12편까지 나온 거까지 재밌더라 아 그래? 나 최근에 또 못 봤어 나는.. 지나가면서 켜져 있으면 봐 안 켜져 있으면 봐 나는.. 재밌다 그래서 아.. 갑복이가 항상 추천해서 찾아봤어 근데 재밌더라 아.. 잔나 잔나 잘하면 돌진하는 거 다 막자 오케이 차라리 저게나 저기 직관적이라서 차라리 직관적이라서 어.. 아.. 레나타 그치 아.. 아.. 노틸.. 차라리 직관적이라서 노틸 카밀? 노틸이면은 진짜 타릭이야 진짜 타릭이야? 진짜 타릭이야 세주.. 아트.. 타릭 와.. 든든한데? 진타 딜만 넣으면 되겠는데? 에인? 살 수가 없겠는데? 정수야 정수야 살 수 있어 육스 가자 디달리 CC 완초 아 예 우리 뭐 하지 말자 그래 노틸을 물면 그때 하자 그래 전투 고양이 징크스다 이러고 5분 후 뭐 하고 있어 무조건 어 뭐 하려고 안 했는데? 5분 후 막 비비고 있어 근데 병건아 응? 나 징크스 굉장히 잘해 너 되게 잘하는 거 본 적 없는데? 징크스 어 아 이번에 보게 될 거야 나 굉장히 잘하는 거 아 나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너 징크스 되게 잘하는 거 징크스를 너랑 할 때 한 적이 없는 게 아닐까? 아니 미안 아니 한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아 그래 있었어? 응 아니 이번에 그런 새로운 난 굉장히 잘해 누가 나에게 어떤 원딜을 제일 잘하라고 묻는다면? 난 징크스라고 얘기하지 아 얼마 전에 했다고요? 존크스? 노틸 와가지고 희열을 봤 수고야 노틸이라니 숨어있어 다 이걸? 글쎄 올라가줘 올라가줘 붙어줘 붙어주고 붙어주고 느낌있게 붙어주고 다시 아래로 노릴 거 같으니까 아래 또 봐주고 느낌있죠? 느낌있죠? 이거죠? 싸울 거 같으면 붙어주고 안 싸울 거 같으면 흩어져주고 감시하고 내가 또 초병출시자 감시하고 선보고 후조치 선조치 후보고 다 이거 두개 다 적절하게 써야되거든요 베테랑 초병출신 경력 2년 정확하게는 2년 7일 2년 2개월인 였는데 아 2년 14일 왜? 줄어들었어 순차적으로 아따 이거 터지겠다 수호자 터지면 안되는데 간부만 간부만 2년째 감시함 하하하하 오나 안오나 순차로 오나 안오나 간부만 2년째 감시 어 어 이거 저걸 터트리네 지금 터트리네 지금 터트리네 저거 왜 지금 터트리죠 굉장히 아파 지금 저거 왜 지금 터트릴까 빨리 이게 짓고 싶은게 아닐까 아니 살 실피남은건데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걸 치면은 우리가 더 빨리잖아 이제 역시 역시 이거 나대지 똥꾸뇅이 한대 꽂아주고 똥꾸뇅이 한대 꽂아주고 이거 이래 내 내 내 스턴은 참고로 11분이야 아니 11초야 잘 참고해 어 맞춰주고 9초 8초 7초 철괴 철괴 그거 아니야? 원피스에 나오는거 원피스 태카이 세주 아래쪽이다 세주 아래쪽 한 대 때리고 싶죠 3탄 때리고 싶죠 리달리 느달리 느달리 빨리 오세요 아 아 이제 타릭은 먼저 스턴 하려고만은 느낌이라더라고 리달리 탑조 우리 바텀 뱅저 편하게 해도 될듯? 흥내줘도 될듯? 어 탑솔킬 어 죽었다 죽었어 이거 해야된다 에반데 진짜 에반데 진짜 테마시아가 나의 고향이었다 그러나 이제 전 별들을 향하는데 알았네 히힛 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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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잘 흘렸어 우리 아 내가 스턴을 빼고 시작해가지고 조질뻔했네 스탠 스턴 안빠졌으면은 역으로 땄는데 진베야 응? 칠까? 아 랩 밀고 진베야 왕냉겨 그럼 올텐데 그래도 갈게 이러야 돼 라인도 트는 거면 원딜은 될게 하지만 하지만 비밀은 됐어 만약에 데뷔해야 합니다 6랩인데 먼저 먼저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전의 알던 내가 아냐 전의 알던 내가 아냐 전의 알던 내가 아냐 왔다 어 못잡았죠 뭐지? 어 게발발 이렇게 피가 생핀데? 생핀데 카멜 아 뭐야 니코도 왔어? 니코였어 니코였어 카멜이 아니었어 아 아 아 그렇네 뽑았네 근데? 확고생 왕대꺼 왕대꺼 아 어 맞다 리볼리 자 하기싫은가? 하기싫은가봐 버린거같은데 거의 라인은? 하기싫은가봐 GX19개야 아아 뭐야 뭐야 나 이거 죽어? 뭐야 하군이였어 가짜인줄 알았어 나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허어실실이 어마어마한데? 종수야 종수야 소리꺼 아 나 진짜 가짜인줄 알았어 부탁해 너무 이상하게 들어오길래 저기 박살직입니다 여기서 내 산부부이겠군요 하하하하 와 이건 형대가 심리전을 잘했네 응 잘하는데? 근데 오리아나 지금 굉장히 잘 컸어 근데 실수 안먹고 뭐해 쟤? 내 심장은 별빛으로 가득하죠 근데 실수 안먹을만큼 복구함 뭐 킬로? 육백 육백원이잖아 아 그걸로 복구한대 아 레벨이 일단 우체 나 이거 치우고 우리 6렙 아닙니다 저쪽은 6렙입니다 난 6렙인데? 난 아냐 우리잖아 네 아 또 와 또? 어이씨 와 진짜 니들리도 있네 안돼 안돼 근데 우리 왜 다 당해주지? 하하 으학 하! 당해주면 안되는데 이상하다 저쪽 이상한 짓 하고 우리가 왜 당해지는 거지? 이벼 퐢 우리 우린 별들을 아름답다고 하죠 별들은 우릴 아름답다고 합니다 아 나도 타력 잘하는데 이상하다 뭔가 오해가 있는거 같은데 그니까 오리아나 약간 위험한데 죽음? 오리아나 한번 죽으면 무너지는데 멘탈이 좀 안좋아 쟤도 마나도 없는데 여기 후원 마신이 끝날거 같은데 빠나도 없는데 오케 나이스 기분좋아죠 오 이런 기분 매우좋아죠 와 대충 아싸 나이스 나이스 쫓아오고 싶지만 타워골드 죽임 이자유타 가자 가자 빨래하세요 어 나쁘지 않아? 종수야 그 소리 끌래? 아왜왜왜 어? 그 게임 소리 들리니까 내 말을 안듣는거 같아 아 네 말 안듣는다고? 어 안들리는거 같아 게임 소리 때문에 그런것도 없잖아 있긴 해 없잖아 있어 요소가 정보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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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킬을 먹었어 공적이야 나이스 전령도 먹었어 뭐지? 어어 와드 와드 좀 나 와드 좀 너 좀 벌어 와드 지호공 딴 데 봐봐 낙풍 057초 바로 지움 바로 왔나 뭐 왔나봐 또 그냥 너무 공격적이야 그치 갑자기 호방하자 응응응응응 진짜야? 진짜네? 뒤로 돌아왔어 아 아 아 으응 아씨 아 이거 걸걸 손해인가? 손해인가? 2등인가? 손해인가? 손해는 아니야? 빨래하세요 아 와드가 없는데 죽어라!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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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빨리하자 네달리온다 네달리온다 도와줘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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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드 한번 받아주고 도와줘야되나? 우린이랑 미드 아아 또 제약 껍을 붙었네 치맥 큰거 먹어 큰거 자잘한거 먹지마 맛있는거 먹어 너 하나는 나 아이고 아이고 아 나 끝났어 끝났어 분위기가 또 좋네 또 이기나? 우리가 주인공일 필요는 없어 이 정도면 근데 주저현을 노려봐도 되겠는데? 안왔는데? 야 안해 온다 온다 나 콩국기 있다? 오케이 급심으로 오는 길에 지랫게 광취컥 오오리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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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ına 이코바텀 탑 1땀 아 저 위에 싸운다 도신거같은데 도신거같아 아군이 다냈습니다 한 명 죽은걸로 끝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우리하나 사이 굉장히 잘 큰 느달리 갔어? 느달리가 없는데 니가 와? 느달리도 없는데 나 근데 와드가 없다 와드 좀 사올게 나도 마나가 없어 근데 세주가 왔는데 다 지졌다 다 지졌다 뒤져 뒤져 근데 또 에코가 또 먹네 또? CS를 아예 안 먹는 것도 아니네 그러게? 근데 이미 미드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 3레벨에 80개 차이면 우리하나가 좀 욕심 있어 그 CS 욕심 어 우리하나가 CS 욕심 있네 이런 친구가 미드는 잘해야지 이런 이런 느낌 있어 어 내려가네 랩도 잘 붙여주고 붙여주고 너 위험하다 조금 많이 담아서 어 내 와드 아 앗 잤리 아 참치 아름다움을 위해 지시를 위해 싸우고 아름다움을 위해 싸우고 죽일수도 있음 오리아 나왔어 보여주나? 위기관리 까비 아 불박됐어 좋아좋아 내가 희생했다 근데 나 아까 궁이 좀 늦었어 궁이 눌린줄 알았어 다 흩어져 갑자기 발발발발받 그리고 용 생기니까 혹손 억제기 왜 빨리 깼냐면 아까 우리가 미드 2차를 밀어버렸어 우리 2인조가 맞아맞아 흠 이제 앞으로 안나갈꺼야 준대안전하게 할꺼야 이기적인 포지션 잡는다 아니 여기 와도 없으면 안가 오케이 아 좋아 더 좋아 어 뒤에 뒤에 굉장히 자리가 안되었는데 아 싫어 나 궁극기가 없었어 그리고 싸움 이거 하면 안됐네 아트록스가 없었네 근데 나 전멸 왜쓰 근데 미드 오케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근데 좋진않아 좋지도않아 근데 나쁘진않아 나쁘지도않아 좋진않아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저쪽중 약간 불안한데? 나 궁쌌어 지금 어 아 아 저 죽었는데 이거? 아 아 아무리 쓰여도 그건 아니지 어 오리아나 텔 집으로 집으로 귀환시키는 텔 로우 아 군든하게 잡았다 수호자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총수야 거기 맞아? 맞아 여기 맞아 상대 지금 못나와 쫄팅을 쳐다 총수야 거기 맞아? 맞아 맞아 여기도 하나 밀고 빠지면 돼 딱 계산 썼어 아 어 싸워 싸워 싸웠으면 좋겠는데 오 그러게 아 근데? 로리아나 또 미드로 달리는데 노틀 노틀 짓네 후드력 쏘는 중 아 그 오리아나가 교란을 잘하네 그러네 갈라고 하면은 미드로 달려가지고 꺾기하고 오는데? 나 와드 사와요 나 탈이 나 탈이 장치까지 하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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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뭐야 니코가 투모있어 나 전설이 있었는데 어 진짜 솔직히 있어 이건 뭐고 싶어 피곤한 보습 빛을 누려라 집갓다오면 무대 나오는데 가도됐나? 그럼 채팅하고 가세요 매도먹고 싸우면 돼 30초 아씨 내가 불렸네 괜찮아 괜찮아 와 잘했다 조졌다 어우씨 내가 너무 급하게 갔어 내가 너무 급해 급하게 갔어 아직 할만해 근데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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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돌아와 내가 돌아와 소탐이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용 먹으러 가겠지? 근데 용 줘도 3용이야 용 줘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어 궁스틸 한번 노려봐 아우씨 용이 피했네 아우씨 용이 피했네 강아지 재판기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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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알았다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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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가만히오는 유감ò 에어 아패스 빨려들어갔는데? 아! 어? 안죽어? 어? 안죽어? 어? 이제 졌어 종수야. 이제 졌어. 이제 졌어. 이제 졌어. 이제 졌어. 이제 졌어. 이제 졌어. 아.. 굉장히 다 Pb였는데. 이제 졌어. 다시 졌어, 졌어. 그럼 더! 저거 아트록 심란 노래, 진짜? 아, 아트옥스가 원하는 바로 그런 군인? 어? 어? 시. 실패는 곧 최고의 규모입니다 씨바 자꾸 잘리고 시작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어? 오래하나? 빨리 하세요 아론쪽에서 모이네? 잠깐만 굉장히 토이셜 잘 출발 때리네? 아씨 베인을 아무도 안 봐 베인이 옆에 있는데 아무도 안 봐 베인 이거 우리가 유리하지 않았나? 베인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 굉장히 유리했는데 느낌 있었는데 그 소리 끌어보는데 왜 안 껐어?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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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는 건 어때? 어? 탈익을 끄는 건 어때? 탈익을 끄는 건 어떠냐고? 어 너도 징크스랑 탈익 끊을까? 어 하지 말자 내전에만 끊으자 내전에만 끊으자 징크스랑 탈익은 우리 하지 말자 실전 변기는 아닌 것 같다 연습용 소총이다 CS복 CS복 굉장히 잘하는데 근데 탈익이 요즘에 내가 이거 왜 하냐면은 자꾸 하냐면은 서포트 있지? 플래티넘 있지? 어 내 거 보고 있어? 화면? 어 보고 있어 탈익이 1티어야 아 병건아 응 그건 플래티넘 가사잖아 됐어? 실버에서는 그치 그치 2티어 실버도 나쁘잖아 왜 얘가 지금 갑자기 왜 상승했는지 모르겠어 족도구린데 탈익이 그냥 튼튼해서 그런 거 아니야? 흠흠 탈익파이크랑 하는 거라 그랬대 아 그럼 내가 파이크를 할까? 아 파이크가 앞으로 쉬익 해가지고 음 연 이거 그니까 확정 연계구나 탈익이 땡기기만 하면 아니 그 파이크 탈익성 걸어놓고 들어가서 파이크가 때리기만 하면 그내내 그내내 그러면 그내내 그내내 파이크가 되게 잘해야겠는데 그렇지 엉네 끝이야 이제 가자 응 가자 아쉽다 바로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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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을 미련같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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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치 병건아 넌 더 해야지 다른 사람이랑 내가 가는거지 넌 해야지 정수야 아직도 안갔어? 아 그니까 나는 갈건데 넌 다른 사람과 이어서 해야지 나? 뭐? 다른 듀오 아 근데 제목에 한판 지면 끄는걸로 해놨어 아 네 여기서 또 그 하면은 장문 올라와 뭐라고 이거 보려고 휴가 냈다고 아 아 좋은거 아니야? 시청자분이 널 보려고 휴가 냈다는거 근데 룰 보기 싫다고 아 그래 그럼 얼른 방송해 들어가 아 갈게 자 이렇게 했고 자 다음꺼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맨님 11개월 보도 감사합니다 6시입니다 흰똥님 30개월 보도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할거는요 아주 재밌는 겁니다 뭐냐 우리 세판 했나? 롤 세판 했나요? 시바 그럼 2승 1패밖에 안되네 2승 해가지고 어 뭐야 개이득이잖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1승 이득이네 영어배우기 영어배우기 영알못 친척맨 영어배우기 영어배우기 코너입니다 전처럼 네이버 영어 네이버 일본어를 활용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이트를 발견했어요 듀오링고라는 사이트를 발견했는데 여기는 이제 같이 보시죠 요런 사이트입니다 요런 사이트 협찬은 아니고 어 듀오링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언어를 배우신가요? 굉장히 쉽게 재밌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영어 73만명이 이미 이걸 했다고 해요 굉장히 재밌게 자 야생의 영어 듀오링고 자 이거는 제가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친규 친규 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꾼형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나는 이제 그 해외여행 갔을 때 좀 쓰고 싶어서 자 일일 목표 하루에 한 20분 진지하게 해야죠 진지하게 자 학습 이력을 선택하세요 영어 처음 배우나요? 아 영어 처음 배워 나는 자 폰 컴 컴 컴퓨 컴퓨 어 어느 그림이 핸드폰인가요? 자 이거는 핸드폰 폰 컴 컴퓨터 컴퓨터 폰 컴 컴퓨터 컴퓨터 폰 컴퓨터 컴퓨터 폰 컴퓨터 폰 컴퓨터 폰 컴퓨터 컴퓨터 폰 컴퓨터 폰 컴퓨터 폰 컴퓨터 폰 폰 컴퓨터 폰 컴퓨터 자 굉장히 쉽죠? 자 다음거 유어 폰 유어 폰 유어 폰 유어 폰 유어 폰은 유어 이거 대면은 나와요 유어 폰 핸드폰을 너의 니 핸드폰을 이렇게 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단 말이죠 한국어로 작성하면 유어 유어 내 니 이렇게 이렇게 조합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아주 좋죠? 이렇게 하자 크게 크게 하는게 더 좋아 니 핸드폰 좋아요 마이폰 마이폰 마이 뭐죠? 내 폰 뭐죠? 핸드폰 내 핸드폰 마이폰 오케이 너무 쉬워요 다음 유어 컴퓨터 앤 유어 폰 니 컴퓨터 컴퓨터랑 앤드 랑 랑이죠 앤드는 랑 유어 니 핸드폰 유어 컴퓨터 유어 컴퓨터 앤 유어 폰 이렇게 해주면 되구요 다음 어렵죠? 점점 더 잘 하시는데요 오케이 유어 폰 유어 폰 앤드 유어 컴퓨터 유어 폰 앤드 유어 컴퓨터 핸드폰이랑 니 컴퓨터 . 오케이 자 다음 컴퓨터라고 해야겠다 컴퓨터라고 하지 말고 컴퓨터 컴퓨터랑은 엔드죠 내 컴퓨터랑 내 컴퓨터랑 내 핸드폰 your 컴퓨터 and my 컴퓨터 your 컴퓨터 and my 컴퓨터 your 컴퓨터 and my 컴퓨터 your 컴퓨터 your 컴퓨터 and my 컴퓨터 이렇게 자 오케이 좋아요 다음 ok 자 다음 your phone and my 컴퓨터 your phone and my 컴퓨터 ok 다음 my phone my phone and my 컴퓨터 my phone and your my phone and my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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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컴퓨터 내 컴퓨터 내 컴퓨터 자 다음 아 완벽해요 퍼펙트 자 어려운 거라고요? 난 이게 어려운데 일일 목표 달성까지 35x 그러니까 이게 이거 20분만 해도 도움된다 자 계속하기 계속하기 연속학습 이것도 받을 수 있어 어느 그림이 지갑인가? w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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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은 어떻게 말해요? wallet wallet 지갑은 원래 원래시죠? my wallet and my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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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어떤 그림책이 book book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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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다음 완전 인상적이었어요 책을 어떻게 말하나요?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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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your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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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your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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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네 지갑이야 자 다음 어떤 그림이 차인가요? 오케이 너무 쉽죠 이건 내 책이야 잘하셨어요 어렵게 가 어렵게 가 내가 너무 잘하면은 단계가 쭉쭉 올라가네 네 컴퓨터랑 네 책 Your 컴퓨터 and your book 어 이거 This is my car 오케이 완벽해 더 어렵게 가 더 어렵게 가 어렵게 가 계속 어렵게 가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더 어렵게 가 나 멈추지 못해 이거 반복하면 들어요 근데 이거 잘 만들었죠 내가 이거 집에서 좀 해봤는데 괜찮아서 가꾼 거거든요 74만 명이 있습니다 자 펜을 어떻게 말하나요? 펜 Your 펜 and your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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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쉬워요 자 어떤 그림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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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t 예?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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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더 어렵게 해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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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this is my back yes is yes yes this is my back yes this is my back 그래 어 그래 음 음 이건 내 배그야 this yes this is my bag 자 어떤 그림 가봐 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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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watch your watch 네 시계 자 같은 아이고 어렵다 펜은 펜 펜 직업은 wallet wallet 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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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g 차는 car 책은 book book 오케이 이거 이렇게 잘하면은 MMR 올라가가지고 바로 어려운 걸로 갈걸 yes this is my car yes this is my car 응 이건 내 car 차야 오케이 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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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this is my watch yes yes this is my watch this is my watch 오케이 더 어렵게 해 더 어렵게 해 네 시계 you watch you watch you watch you watc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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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my car yes yes 자 다음 미쳐대 미쳐대 레벨 1 오케이 플러스는 뭐야 어 아 돈내고 하는거구나 이거 돈내고 한번 해볼까 무제한 하트 더 할 수 있어 왜 공짜지 왜 공짜지 아 체험해보기 일단 해봐 일단 해 날 잡고 한번 할 때 해야돼 인사 인사하자 어떤 그림이 아니라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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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녕하세요 없는데 헬로우 여보세요 마이니임 이즈 애나 마이니임 이즈 애나 마이니임 이즈 애나 어 내 이름은 제 이름은 에나예요 와이트 에? 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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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임 캣 캣 헬로 헬로 여보세요? 제 이름은 벤이에요 뭐야 시바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What What is your name? 헬로 What is your name? 헬로 What is your name? What 뭐예요? I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오케이 책 Book 이름 지갑 월렛 가방? Bag 차? Car Yes, my name is Anna Yes, 맞아요 제 이름은 에나예요 My name is Ben My name is Ben My name is Ben 제 이름은 벤이에요 Yes, my name is 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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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name is Ben 당신의 이름 Hello, my name is Ben Hello, my name is Ben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벤이에요 오케이 자, 다음 너무 쉽죠 아, 거의 나 거의 그거다 부캐급이다 그죠? 인사 핫뚜 핫뚜을 다 쓰면 그건가 봐 아침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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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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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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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How How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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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Ben Hi, Ben 벤 Ok Good morning Ben 네, 말해 봐라 Good morning Ben & Ana 버퍼링을 버퍼링을 아, 벤&나 벤을 베베베베 이렇게 써 Good morning 벤&나 Good morning 배드댈 데 배드 데 ANA 아, 벤&나 너무 쉽죠? 안녕?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진의 이름이 뭐야? 진의 이름이 뭐야? 어때? 어떻게 지내? 굿모닝 에나 굿모닝 에나 굿모닝 에나 굿모닝 좋은 아침 에나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 안녕?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 너의 이름은 뭐야? 이름이 뭐야? 굿모닝 에나 굿모닝 에나 좋은 아침? 아 자꾸 안녕이라고 하네 좋은 아침 에나 아 깔끔해요 깔끔해요 너무 많이 즐기는데? 바로 인사 인사 바로가 고마워 이거 이름이야? 듀오링고 고마워 고마워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I'm okay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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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wallet 고마워 thanks 이름? name 아침? morning 어떻게 how I'm okay I'm okay thanks I'm okay thanks I'm okay thanks okay thank you I'm good and you? I'm good and you? I'm good and you? 나는 좋아 나는 좋아 괜찮아 너는 어때? 너는? 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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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okay I'm okay 나는? 오케이 나는 고마워 나는? 괜찮아 I'm okay I'm okay thanks I'm okay thanks I'm okay I'm okay I'm okay thanks 나는? 괜찮아? 고마워 I'm okay I'm okay I'm okay and you? I'm okay I'm okay and you? I'm okay and you? I'm okay and you? I'm okay I'm okay and you? I'm okay 괜찮아 너는? 어때? I'm good I'm good 나는? 좋아 괜찮아 어 뭐야 나는 잘 지낸가 보다 I'm good 나는 잘 지내 좋아요 인사 인사 뜯어봐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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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day and Saturday Monday Monday and Saturday Monday and Saturday 월요일이랑 Tuesday Monday and Saturday 모델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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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위위 에 에 에 원 Saturday and Monday Saturday and Monday 오케이 내일 tomorrow 같은 의미 내일 tomorrow bag bag 모델데이 See you on Monday See you on Monday See you on Monday See you on Monday 월요일에 바 밴 밴 어떻게 How 내일 책북 See you tomorrow 내일 봐 See you tomorrow 고마워 월요일 Car 어떻게 어떻게 어렵게 가볼까요 고고고고 내일 봐 밴 내일 봐 밴 내일 봐 투모로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Anna See you Saturday Anna 완벽해요 너무 쉽죠 아 좋다 넘어가 아니요 어? 계속 할 수 있네? 돈을 내면 뭐가 좋은거야? 뭐하고 4점 몇인데? 기초 고양이? cat cat My car and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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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 즉 고양이 개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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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포터님 67개 감사합니다 dog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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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dog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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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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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cat 지갑 wallet valet 차 car pen okay this is not my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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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제 가방이 아니에요 캡 도 책 book 고양이 cat car pen No, this is not my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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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ne No, this is not my computer No, this is not my computer 이것은 제 컴퓨터가 아니에요 컴퓨터 No, that is not my watch No, that is my watch No, no That is my watch No, that is not my watch 아, 나시네 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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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at your dog? Is that your dog? 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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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at your dog? Is that your dog? 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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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당신의 도그 개예요? Anna Anna 저것은 당신의 개예요 한국어도 모르는 게 뭘 가르치 네, 저것은 저것은 제 고양이예요 나우라고 들려 No, this is not my cat 그지? No, this is not my cat No, this is not my cat This is not my c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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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것은 제 고양이가 아니에요 저것은 제 고양이가 아니에요 저것은 제 고양이가 아니에요 Okay Anna Anna Is that your dog? Anna Anna Is that your dog? Anna Anna Anna야 이거는 당신의 Is that dog? Is that Anna Is that your dog? Anna Is that your dog? 개요? 아, 대시구나 아, 대시구나 Is that your dog? Anna Is that your dog? Anna 저것은 당신의 개예요 아,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인사 인사 2레벨 레슨 끝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하면 나바호어 하와이어 뭐?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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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name is Ben My name is Ben 음, 제 이름은 벤이에요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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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운데? 어려운 걸로 가볼까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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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name is Ben Hello My name is Ben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벤이에요 제 이름은 Anna My name is Anna Hello My name is Anna Hello My name is Anna Hello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Anna예요 My name is Anna My name is Anna My name is Anna Hello What is your name Hello 안녕하세요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당신의 이름은 뭐예요? 헬로우 마이 네이 네임 이스 벤 아 너무 쉽다 어려운 거, 어려운 걸 가자 어려운 거 어떻게 하지? 마이 네임 이스 야나 이렇게 배치 배치가 이건가? 짐 버튼? 이거 했는데 안되는데? 배치 한번 보자 이제 기초 다 끝내야 되는데 스쿠 어? 밴 방금 나 엄청 강력하게 다했어 야 이거 봐 나 진짜 잘한다 다 이거 기록된 중국어도 있네? 아 아직 안돼 아 100비트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데 이게 안되네 여기 해보자 다음과 아 건너뛸 수가 있어 아예 아래 아래로 건너뛰자 아래 여기로 바로 끝 59개 건너뛰기 뒤졌다 시장은 어떻게 말하나요? 시장은 공손하게 말하지 않나?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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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은 매일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매일 좋은 시작이에요? 오케이 마이 일 마이 일 내 귀 음악 의 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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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블랭크 to go to his house 그의 집으로 가 가는 거를 나는 not 나 모르는데 going to? going to인가? going to be going to 나는 그의 집으로 갈 가지 않을 것이다 going to be going to 실험실이 어떻게 말하나요? 라보레이 토리 라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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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윌넛 시 윌넛 그녀는 아직 안 와 베스켓 베스켓 시 아 근데 문법은 나 모르는데 해스 3인칭이니까 해스 아 해본가? 아 윌이 이미 있기 때문에 풀린다 그치? 윌이 있어서 풀려 아 이거 시 산업 인두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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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생명 깎여가지고 희이 이스 어 슬립 온 슬립 온 슬립 온 희 이스 이스 이거 이거 아니죠 희 이스 슬립 온 아 왜 아 비 비 아이엔지 비 아이엔지 하는 중이다 하는 중이다 비 아이엔지 제공한 제공할 어 어 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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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널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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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네 애널라이즈 알아요 뭐 이렇게 알려줘 시 이스 고잉 투 시 이스 고잉 투 비 고잉 투 이 어 뭐만 할 것이다 세븐 복스 어떻게 할 거다? 읽을 거야 근데 비 고잉 투가 있기 때문에 리드 오케이 접속할 악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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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베베베인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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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프니시? 데프니시가 뭐야? 데폈다고? 뭐야? 데.. 데프니시? 데프니시 데프니셔 데프니시 아 맞네 아, 그 D는 앞에 이게, 이게 아니야. 이거네. D, definition is in the book. The definition is in the book. 아! 근데 어떻게 D가 돼? The, F, F이네? The definition is in the book, is in the book. 아, reason the book이 아니고, is, in the book을 reason the book이라고 했네? Is in the book, is in the book. Definition이 정이구나, definition. 이게 단어 자체를 몰랐어, definition. Definition, the definition is in the book. 어, 너무 어려운데? 시바, 다시 해. 아, أن 걸어. 아, 안 걸어. 다시 해. 전기! Electronic! Ah!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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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ic Anyway! Elec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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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ic... 마일 내 귀 기출문제 통제력 컨트롤 롤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여운이 있어요 혀가 한번 돌아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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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르 하도 꼬부려가지고 한번 여운이 이렇게 나와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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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모로우 위 어 어 거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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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쉽다 거잉투 아 근데 문법은 다 너무 약한데 실험실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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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스 고잉투 이거 나왔죠 리드북 리드북스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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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다 다음 히 이스 슬리핑 온 자고 있는 중이다 비거잉 비아이 엔지 대단해요 머리 헤드 헤드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3인칭이 풀리죠 제공할 영어로 돼 기출문제 비상사태 비상구 비상사태 비상사태 빨라라고 퀄리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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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퀄리티스 퀄리티스 아, 얘를 하나 빼야겠다 퀄리티스 퀄리티스 인가? 퀄리 데이스 히스 퀄리티즈 히스 퀄리티즈 히스 퀄리티즈 히스 퀄리티즈 아! 아까 처음이 비슷했네 아 히스네? 히스다 히스 퀄리 데이스가 아니고 히스 퀄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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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퀄리티 퀄리티 퀄리티즈 히스 퀄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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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습니다 퀄리티즈 목숨 아직 두개 남았어 여유있어 퀄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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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 대위리야 하긴 이건 비동사잖아 비동사랑 커버 동사가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 they will cover the plate they will cover the plate 월인데 근데? 월이라고 했는데? they will cover th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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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많이 맞췄는데 얘가 이상해 삐딱해 they will cover the plate 이 팀에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음 this 팀 this 팀 이 팀에 in in this 팀 아 good 선수가 뭐지? player player good player in this 팀 있습니다 it is it is 아니야 good it is it is good player is this team 아 players players인데 this team has good players 이것도 맞춘 거 아니야? 솔직히 이 정도면 침착맨 미국 아무데나 떨궈나도 한국 돌아올 듯 이거 한번 내가 카메라 하나만 갖고 떨궈주면은 집으로 돌아오는 거 한번 해볼까요? 휴대폰 번역기 안 쓰고 여권만 여권하고 아 나 이제 끝나 이거 아 왜 또 이거야 we are including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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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in coding 벌써 we are including Brazil we are including Brazil we are including Brazil 코딩 안 하면 죽겠다는 거야? 코딩 불사가 뭐야 we are including brazil we are including brazil we we are in 코딩불사 코딩불사만 맞추면 되는데 we are including brazil 아 느리게 들으면 치트키잖아 너무 쉽잖아 느리게 들으면 우리 현지인들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코딩불사 한 번만 들어볼까? 마지막 기회니까 we are including brazil including 아 나 스펠링을 몰라 including은 아는데 include include 이거였나? including we are including including brazil 버스 including 버스 위에 아 그러면 이거 아닌데 we are including brazil we we are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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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zil 쿠딩인가? including이 아닌가? 아 including including are are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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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zil c 틀리자 그냥 c 지옥 가자 아아아아 브라질이야 아 브라질이야 아 아 아 부러지라고 해! 왜 벌새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불사라고 들이자 코딩 불사라고 들이자 위와 코딩 불사 we are including Brazil 인코딩이라고도 들리고 인코딩 인코딩 we are including Brazil 불세일 불세일 세일이라고 불러 불쇠아우라고 하는데 we are including Brazil we are including Brazil we are including Brazil 위와 인코딩 불사 같이 들리죠 참 여쭤보니까 없다 여기까지만 올라갈까? 여기까지만 올라갈까? 여기는 배우자 동명사랑 이거 너무 몰라 여기까지만 올라갈까? 타역 3 문, 문, 그걸 배워야 돼 그 그 그 뭐지? 공식 뭐 B, I, N, G 뭐 이런 거는 배워야 돼 전치사 동사 목적격 패스? 이건 패스 이건 패스 생각보다 생각보다 건너뛸 게 별로 없다? 생각보다 품사 품사 접촉 접속사 전치사 전치사까지는 알 듯? 형용사 아 나 형용사랑 동사도 잘 몰라 사실 그 구분을 못해 영어 그거를 부사 사물, 사람 부정사 여기 굴절 현용사 여기로 가자 전치사는 앞에 꾸며주는 거 전치사 전 치사 전치 꼭대기에 이거 어떻게 말하냐 꼭대기 톱 톱 톱 터프하죠? 도 도 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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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들려 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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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글자로 보면 알겠지만 눈을 감고 들어봐 도 루킹 루킹 더 박스 도 루킹 더 박스 도 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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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막상 들으면 택할거야 도 낫 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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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루킹 오케이 루킹 루팅 윽 아 덧박스라서 붙였어야 하는데 다시 봐줬네 여기 힐 힐 루킹 이리즈의 체인 IT IS CHAIN IT IS CHAIN IT IS CHAIN 이것은 이것은 체인, 체인 사슬입니다 IT IS CHAIN IT IS A CHAIN 목걸이입니다 체인이 목걸이야? 체인이 목걸이에요? 의자 CHAIR Your telephone number Your telephone number 손홍정님 같네요 아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Your phone is Your telephon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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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전화번호 Your telephone 전화번호 Your telephone number Your telephone number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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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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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PUT She had a hat She has She had a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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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모자를 가졌다 가졌다 과거 가졌다 서 POLICE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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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already 11 It is already 11 뭐야 It is already eleven It is already 11 It is already 11 이거 맞은걸로 쳐야되요 그쵸?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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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다가 think 생각했습니다 그는 물을 마셨습니다 책상 캔트라고 읽히잖아 캔트라고 하는 거야 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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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트라고 하는 거야 캔트 캔트를 캐트 캔트 그럼 이거 받아쓰기 할 때 이 경우가 캐트 캔트 I count to ten 나는 나는 까지샘 세다 카운트 세다 세단가 세입니다가 세다 세다 세 나는 카운트 자, 그라스 차디찬 그라스의 빨간 립스틱 이 음식은 인터내셔널 이 음식은 인터내셔널 이 음식은 인터내셔널 이 음식은 인터넷에.. 이 음식은 인터넷에.. 쇼날 The food is international 정원 갈든 The suitcases The suitcases The suitcases The suitcases The suitcases The suitcases Cases Cases K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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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itcases The suitcases 아 이게 S가 하나만 붙는구나 The suitcases 까비 그 지하철 그 지하철 The The Subway Subway Have you cooked Have you cooked Have you cooked cooked Have you cooked Have you cooked Have you cooked Have you cooked Cut That's it Make sure 하아부유쿡드가 아니잖아. 하아부 유쿡드? 하아... 해부피피 경험. 해부피피 경험인데. 뭔 말인거였어? Have you cooked이 뭐야 이게 대체 Have you co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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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남았어 한번 남았어 첨부가 하나 있어요 그녀 또한 여기서 잡니다 그녀 또한 She 잡니다 Is Sleep 여기 This Place To 어때 She is sleep She sleep It's ing She sleep She sleep This place To 그쵸? 그쵸? She sleep She sleep 아닌가? She sleep 맞잖아 She sleep This place 디스플레이스라고 여기 여기서가 나 이거 이게 아닐 것 같아 This She sleep this 그래 She sleep this 아 디스플레이스라고 해야 되네 여기 여기 플레이스 쓸까? 아 몰라 아 틀릴 것 같아 아 히어 맞아 아 히어야 여기 그리고 얼서야 얼서 왜 얼서야? 아 그리고 슬립스 아 나 그리고 3인칭 나 변하는 걸 몰라 이거 외워야 되거든 3인칭 변하는 거 시 얼서 얼서 슬립스 히얼 시 얼서 슬립스 히얼 시 그녀는 여기서 역시 여기서 잡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봐봐 같은 말이야 이거 슬립스 히얼 해도 정답이야? 아 투 정답이야? 이래도 맞죠? 이랬으면 맞았을까? 그럼 내가 히어 디스 아 근데 디스플레이스를 컴퓨터가 못 읽을 것 같아 그치? 아 진짜 짜증나 아 잘 안쓰는 말이야 시 얼서 시 얼서 슬립스 시 얼서 슬립스 히얼 오바하지 말고 여기로 갈까요?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나 2까지 올라가면 좀 약간 심각한데 아 그래요? 알아들을 정도는 있다 어색하지마 알아들 우리가 좀 외국인들이 좀 약간 어색하게 그 단어 조합해서 말하는 거 뜻은 통하는 좀 그런 느낌인가 봐 나 너무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영어 못한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나 진짜 못해 아 2단계로 가자 안 되겠다 저 저 저 dead dead she runs among the c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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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ong the cats she, 그녀는 그녀는 among us, 우리 사이 우리 사이잖아. 우리 사이에 마피아가 있다. She runs. 그녀는 고양이 사이로 달렸다. 아 근데 봐줬다. 아 runs. 랜이라고 해야 돼. 랜. 그치? 큰일 날 뻔했네. 봐줬어. 최소.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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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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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stop. Please stop. 제발 멈춰주세요. 이 전쟁을 제발 멈춰주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질문 그녀는 슬프다 순간들 이걸 꼭 붙여야 돼요 TS moment moment 하고 좀 쉬었다가 도둑방귀처럼 알겠어요? 0.5초 약간 엇박으로 쉬었다가 하는 거야 moments 이렇게 알아 moments 봤어? mo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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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디로 들려 나는 프레디 파리 프리베이트 같이 안 들려 ève ป허리unta 프레33 프레이빗 프레이빗 프레디럿 П이라이빗 프레딧 빈 parl 프레이 beh 프레딧 이라고 프레딧 프레비 파허리으 프레rav 사적인데 파티 이건 뭐 복수 안 써도 되잖아 우리나라는 토요일 2. 이 식사는 수프와 와인을 포함한다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 2 살아있는 living legend 나는 그를 기억한다 세대 세대 generation she likes coffee she likes coffee she likes coffee she likes coffee 그녀는 커피를 좋아해 좋아해 i work i work i는 원래대로 이거는 3인칭 영어 쿠커 셰프 어떻게 쓰지 몰라 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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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쿠커 요리 도구야 맞아 진짜 좋다 보실게 쿡 쿡은 요리 아니야? 다 되나보다 쿡 쿡 요리하다 요리 요리하다 요리 요리사 이렇게 되나? 시 시 텍스 텍스 앗 그녀는 꼭대기에서 돌았다 핫이야? 도로에서 끄트리에서 도세요 한번 헤드라고 하면 되지 않나? 헤드에서 도세요 저 끄트리 머리 부분에서 도세요 길 리턴스가 돌아오는게 아니고 돌리는거야? 아 돌려줍니다 돌려주다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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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못하겠어 we we talk 토크 토크할 때 3인칭인가? 3인칭 아니야 토크 토크 in dinner at dinner on dinner at dinner we talk we talk at dinner we speak over dinner dinner we speak over dinner we speak over dinner he is not religious he is not religious 그녀 그는 관계가 아닙니다 he is not religious real 리전스 리전스인가? he is not religious he is not religious he is not religious 내가 모르는 단어 같다 religious he is not 붙여서 말하는 거면 한 단어거든 he is not religious he is not religious he is not religious 리 리겠지? 이거겠지? 릴립전스 릴리전스 리얼인가? 전 전스 전스가 뭔데? 이거 보면 he is not religious 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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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스 릴립 아 릴립 릴립 어린 갈비 릴립 전스 릴립 이렇게 하면 릴립 릴립 즈 等等 릴립 리립 즈 릴립존스 리 리 리 리 지오스 지오스도 비슷하잖아 지오스 많이 따라왔는데 그치 릴립존스 아 오히려 나는 V가 있을 줄 알았어 릴리브 V가 있어가지고 릴리 했다면 릴 릴 릴리 릴브 이랬을 것같아 만약에 했으면 릴리브 릴 리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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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파생된거지 영어 보급률 3개 6개 아 나도 진짜 영어 잘하고싶다 religion religion이 그거고 religion 종교적인 독실한 종교적인 아니 레벨 2가 레벨 2가 안되면 아 이게 단어를 모르니까 못해 1은 여기라도 건너뛸까요 사가메이커스님 44개월 구독 여기 한번만 단어를 모르니까 못풀어 단어를 모르니까 구조는 알겠는데 그치 아 짜증나 진짜 아 나 영어 여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어만 아니면 그러면 일단 여기로 가 2번이라도 해봐 1번이라도 해봐 2번 안돼 1번 13개 건너뛸 수 있어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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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 더 라서 리드 더 뭐냐. The men read the newspaper. The men read the newspaper. The men read the newspaper. The men, the men. 그 남자들은 신문을 보다. 리드 리드 리드. 아 그러면 봤다. 리드 리드 리드니까 봤다. 아 완벽하다. 완벽하다. 그 남자들은 신문을 읽습니다. 아 그 신문. 아 그 신문. 후원 감사합니다. 소금. salt. 쉽죠? 여자. woman. 아침.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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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나 왜 fast라고 했는데. fast 아니야. 패스트로 있네.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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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데가리든 뭐든 깨는 거지. breakfast. breakfast. Is this your restaurant? Is this your restaurant? Is this your restaurant? Is this your restaurant? 이거 내. 어. 식당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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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is your restaurant? restaurant? Is this your restaurant? Is this your restaurant? It's a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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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friend is a very famous dentist. My friend is a very very famous dentist. My friend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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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famous dentist. It's different. It's a bigger concept. It's a big concept. It's a big concept. It's a big concept. Us. Hello, my name is Ben. Hello, my name is Ben. Hello, my name is Ben. It's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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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내일 봐요. 아, 느낌 풀어야 되는데. They are girls. They are girls. They is. They are. They are. first panel. The number one is顔. The number one would eat. ийmos. The number one is顔. Check, Check, Can, Meat 아, 고기 뺄까? 체캔? 아, 이거 체캔. 체캔이잖아, 이거 체캔. 아, 체캔 맞나? 체캔인가? 그, 뭐지? 모양이 안 익숙하다, 이게? 체캔. 근데 이건 더 아니잖아. 아, 아! 이건가? 체캔? 체캔? 이건 아닌 것 같애. 이건가? 체캔. 이거 같애. 와,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체캔?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체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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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쉽지. 체캔. 체캔? 체캔? 게어씁스. 게오. 게어씁스. 체캔. 네이버. 네이버. 근데 하도 네이버 닷컴 이렇게 하도 쳐가지고 바로 나오네. 오후. 오후. 앱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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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눈이죠. 앱눈. 앱눈. 아 컨닝 안했어 앱눈 내가 알아낸 거야 앱눈. 뭐 이걸 아쉬워해 어? 틀릴까봐 어? I play chess often. I play chess often. I play. 이거 쉽다 이것도. 좀 들린다 이제. I play. I play ch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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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ten. I play chess often. I play chess often. I play chess often. 소금. Sort. My phone and my computer. My phone and my computer. 아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My phone.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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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y.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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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That, that is My Car No, that is not my car That is not my car 자꾸 네이버 다 다닛 That is not my car 오케이 너무 쉽죠 감사합니다 Thanks They read us the menu 어? They read us the menu They read us the menu 니 믿었어 메뉴? 니 믿었어 메뉴가 뭐야? 뭘 믿어? 너 메뉴가 이길 줄 믿고 있었어 이런 거야? 니 믿었어 메뉴? They read us the menu 이거 아직 여유 있으니까 이거 안 볼게요 느림... 느림... 느림보 안 할게 They read us the menu 와... 아예 안 들리는데? They read us the menu They read us the menu 에뉴 같죠? 에뉴 에뉴 에뉴고 They read us the menu 니 위 니 위 하는데 니 위 니 위 They read us the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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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 네 위. 네 위. 네 위. 내 아래 다 듣고 와. 네 위. 네가 뭐야? 네. 뭔데?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네 위. 네 위. 네 위. 네 위. 네 위. 네 위. 네. 야 이거 억지다. 메뉴. 리드. read us the menu they read us the menu 대의를 니 이러는데? 맞잖아! 니! 이러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목소리도 쉬워가지고 지금 they read us the menu 근데 이걸로 들었으면 맞췄을 것 같아 단어 하나하나 녹음한거라 발음할때 근데 이거 만약에 현진이 이렇게 말한다고 쳐봐 아마 감 못잡을 수도 있어 they read us the menu they read with us the menu 네! 예! yes yes my name 아 자꾸 대입 name is ben yes my name is ben 야 이거 나 깰 수 있겠지? 그것들은 더이상 그것들은 당신의 바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흥미진진해질 수가 있나? 아 데이 아니야 데이 아니야 그거 데이 그 데이 이스넛 데이 이스넛 데이 이스두아니구나 데이 이스두아니구나 데이 이스두아니구나 데이 이스두시데이 데이 다르라는게 있어? 발음이 안 되는데 That is not That is not이지 That are? That are not That are not pants That are That is 어떻게 이거 It's not pants 그것 들 그것 들이니까 Your pants Your pants That is not 그알도 아니고 그것들 데트 말고 Doze Doze 이런거 있지 않나? Doze 이런거 Doze 아 맞네 Those are not your pants 아 시트에 안 봤어 시트에 안 봤어 데이 아 데이구나 와 맞췄어 데이가 사물도 됨 그 고양이는 작지 않습니다 그 고양이는 네 밥 한 그릇이랑 스프 한 그릇 주세요 예스 예스 라이스 볼 볼 오브 원 어 보울 오브 어 보울 오브 라이스 앤드 어 보울 오브 숲 예스 기, 기부미 겹치니까 라이스 앤 습 기, 기미 기미 예스 기미가 좀 약간 공짜로 달라는 것 같은데 아 뭐라고 지금 플리즈라고 하면 되나 예스 어 보울 오브 라이스 앤드 습 플리즈 플리즈로 붙이자 플리즈로 붙이자 야 이거 아 따로따로 해야 되네 아 따로따로 해야 되는구나 야 이거 근데 내가 옳지 맞췄는데 아이드라이크 아아 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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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이드라이크 드라이크가 드라이크가 원트야 보울 맞췄으면 이거 해줬나 해줬을까 근데 뒤에 이제 장문 없겠지 뒤졌다 스펠링 모르는데 예스 배웠죠 아이드 아이드 라이크 샐러디 샐러디 보면서 봤어 샐러드 앤 피 자 근데 어를 붙이나 아이드 라이크 샐러드 앤 피 샐러드가 보울이잖아 보울 붙여야 되나 한 그릇 없었으니까 그냥 가자 어 아 왜 아 오 아 나 오 그래 오 씨바 아 매직박 그거 맞췄으면 됐네 아 아 개같다 브론즈 나 현지인 맞나봐 나 브론즈 현지인 맞나봐 너무 머리 아프다 아 나 진짜 에너지 너무 맛있었어 아 아 지끈지끈해 밥 하나만 먹자 밥 하나만 먹자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요 냉라면 어때요 냉라면 내가 지금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냉라면 끓인 다음에 라면을 끓인 다음에 면을 건져서 차가운 물에 스프 넣고 냉라면 그 이미 있는 거야 내가 개발한 건데 왜냐하면 스프가 잘 안 녹을 거란 말이야 그래 그럼 하지 말까 그랬어 그럼 안 해 하 씨 냉라면 내가 나 집에서 딱 누워있다 아 아 냉면 땡기네 라면으로는 못하나 비빔면 말고 원래 그냥 뜨거운 물로 하려고 했던 라면을 차갑게 하면 어? 뭐야? 개꿀이잖아 근데 이게 녹을까? 차가운 물에 스프가 녹을까? 덩어리지지 않을까? 그래 내가 속으로 이랬는데 오 천재 아니야? 그래 뜨거운 물로 살짝 녹여야지 근데 벌써 8시인데? 앞에야 배우님 이거 촬영이 촬영에 지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전 때문에 나 좀 약간 두려워졌어 지금 이 어? 지장 없어요? 아 이 그 탄탄대로 배우 커리어에 인터넷 방송이 지장 없어요? 아 나 지장상 갈 때 됐는데 지장상 한번 가야 되는데 요즘은 계속 못 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일정이 미리 나오면 좋은데 내가 일정 다 잡아놓고 한 몇 주 전에 그 일정을 알려주시니까 이미 일정이 다 잡혀있어 항상 마치 핑계대는 거 같지? 핑계대는 아니야 이미 일정이 잡혀가지고 아 나 요즘에 그 럭작을 좀 해야되는데 조상님 좀 인사 좀 드려야 되는데 나 진짜 내가 그 조상님 그 뭐지? 자르반 자르반 사세가 그 알아요? 설정? 자르반 사세? 그 창 있죠 그 흉켈 창 같은 거 그게 그 자르반 가문에 처음에 그 대마시아 만든 그 대왕이 쓰던 그 창인데 그게 이제 가보야 가보 가보로 내려오는 거거든 대마시 자르반 1세는 아니고 이름 다른 거야 대왕이 쓰던 창인데 그게 그 가문 그 지문 인식이 돼야지만 그게 늘어나고 펴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게 그 혈통만 쓸 수 있어 혈통만 홍채 인식 지문 인식 뭐 다 돼야 돼 페이스 인식 그래가지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니까 그 조상 그 에이션트 에이션트 파워를 받아서 쓰는 거니까 나도 지금 인생이 지금 그 지장산 조상님들 에이션트 파워를 좀 소모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요즘에 성묘를 한동안 안 가가지고 럭키맨 그 운처럼 가야되는데 그 일정이 항상 뭐 일정 먼저 잡아놨는데 나중에 물어보셔가지고 우리는 추석 때 안 가요 추석 전으로 가요 추석 때는 좀 약간 교통 혼자 파고 그래가지고 럭키맨 럭키맨 해야 되는데 비오네 쏘영이한테 전화 한번 해야겠다 나 그리고 나 이제 집에서 내전 잘 안 하려고 집에 있는데 자꾸 그 10시쯤에 내가 게임하면은 좀 안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더라도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번 혹은 진짜 많아도 두 번 정도에서 해야 될 거 같아 내가 너무 좀 왜냐하면 나 지금 방송할 때도 늦고 막 이럴 때 봤는데 이번에 토일 밤에 계속 했더니 좀 좀 그렇더라 그리고 나 그 컴퓨터 하는 방 있죠 에어컨이 안 나와요 없어요 에어컨도 없고 바람이 그 거실에서 틀어도 안 오고 선풍기 틀어야 되는데 그 안이 완전 찜통이에요 완전 찜통이야 그 소리가 내가 또 톡 하면서 하면 또 말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방문 닫으면은 진짜 완전 찜통 어저께는 그래도 선풍기라도 켠 거고 토요일은 선풍기도 안 켰어 엄청 더워 그리고 이것도 엄청 그 덥거든? 성묘 컨텐츠 한 번 찍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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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나 참 나 이런 말 하면 좀 좀 그렇지만 사실 내가 진짜 경주이신지도 모르잖아 막말로 그냥 톡 까놓고 말해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몰라 이거 모르는 거야 이거 진짜 아니 뭐 대부분 뭐 족보 족보 산집이 더 많을 거 아니야 원래 있는 족보보다 산집이 더 많을 거 아니야 막말로 그쵸? 근데 아니 난 그니까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니까 근데 원래 조상이 아닌데 옛날부터 우리가 극진하게 모셔 그러면 오히려 더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래서 더 그 디바인 에이션트 파워가 더 오는 게 아닌가 피도 안 섞였는데 막 어? 막 챙겨? 옛날부터? 그니까 물론 우리 나는 이제 고조할아버지 산속까지 가니까 거기는 이제 맞지 왜냐면 증인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 더더 위는 모르는 거잖아 사실은 완전 위로 가면 그치? 근데 그 위에서부터 만약에 딱 했다 큰아빠가 이거 보시면 화내시나? 아 여기까지 해야겠다 뭐 먹을까? 이거랑 준비라면?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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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 다 먹을 수 있어?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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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했을까? 한번 해볼까? 출연해서 그냥 릴레이 식으로? 슈 근데 안 먹으면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겠어 그냥 우리 시켜먹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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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그래? 시켜먹어봅이잖아 맞아 어떻게 하지? 잠깐만 물어보죠 물어보죠 응 전화 좀 하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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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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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새벽까지 방송하라고? 일단 이 듀오링고 너무 열받고 듀오링고 꺼 끄고 자 이제 컨텐츠 끝났죠? 롤 한판 또 하겠습니다. 이거 밥 먹고 내전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내전 이제 한번 쉴라고 질때까지 이기면 거기서 끝 아니 지면 거기서 끝 배우님 오세요? 배우님 하실 거예요? 아 밖에요? 밖에서 일을 잘 보세요 지금 촬영하시나 보다 아 지수님 계시네 지수님꼬 디디 으으으으으으 wur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로 running 이얏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스흥 흠 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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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걸로 해야겠다 고! 저.. 저는.. 저는 항상 진심 이기는거 이기는거고 난 이기.. 난 진심이야 항상 아니 중간에 셨어요 오케이 정글 암뮤뮤 암뮤뮤 나 할까? 나 암뮤뮤 잘 아는데 암뮤뮤 근데 스웨인 W 나 스마트하고 싶은데 사거리가 안 뜨니까 못하겠어 아 그래? 나 골상계 만나면 좀 힘든데 기린새끼님 42개월 구독하자 아 나 골상계 좀 힘들어 좀 버거워 골상골 만나면 좀 버겁더라고 W 풀까? W 스마트키 할까? 이거 시프트로 할까? W가 막상 전투할 때 너무 스마트가 안 되니까 답답해 아 시프트나 그래야겠다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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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o요? 연지 손에 눌렀다 떼면은 좀 그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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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시계는 자리를 차지해서 싫더라고. 초시계 자리 차지해서 싫어. 어차피 3코어를 올리는데 초시계를... 1코어를 올리면 너무 안좋아. 초시계가... 사실 얼어붙기 밖에 없어가지고... 외상? 1코어 조냐는 진짜 구지인데? 근데... 그럼 2코어는 신화가야되고... 3코어로... 리안들인데 리안들이 너무 늦어. 서포스는... 템 2코어 나오면 끝나. 사실... 사실... 초시계하고 그냥 팔까? 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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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죽이네. 근데... 초시계 자체가... 650원 정도... 그거니까... 그 지랄이는 외상초템. 근데 외상을 이상하게 쓰기 싫지 않아? 그치? 근데 완성템 딱 하나 나오냐 마냐라서... 외상... 나쁘진 않아. 근데 이... 요... 쿠키라인이라서 또... 쿠키가... 가게 되나? 랭킹검색. 랭킹검색. 네. 근데... 다른거... 해도... 돼요. 근데... 서포스 아니잖아요. 아뇨. 저요. 님 말고. 저요. 네. 죄송. 서포... 서포스... 이... 뭔지 모르겠네. 라인 스웨이는... 안가거든. 내가 이거 보면서 밖을 못 봐가지고... 모르고 안 와. 그래? 감전 안 들어도 되나? 마숨팔에... 깨달음도 나쁘지 않지. 마숨팔에 깨달음도 나쁘지 않지. 마숨팔에 깨달음도 나쁘지 않지. 이게... 아니면. 이거. 갇히면 주 거니까. 스프.. 계속 접근은 별로야 이거 찐하고 호흡이 맞아야 돼 안 그러면은 나 이거 몰라가지고 일단 넘어가자 세팅을 못하겠다 소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내가 끌었다가 내가 끌어가지고 진이 못 맞출 수가 있어 측하지 오 진 외치만 봐 찐인가? 야 안가? 아 이거 와드 해달라 찐 보여줘도 되죠? 쏠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악 히 히 히 히 히 히 아 오오오 찐 느낌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못봤다 제가 날 두려워할 줄은 아는 예정이들 내가 좀 앞에 있어줘야 돼 마나만 쓰죠? 저기 마나만 쓰죠 저거는 못봤는데 저거는 못봤는데 이제는 안 돼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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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뒤집을 찐인가? 압박을 해줘야 돼 앞에서 적을 쏘기 전 그 순간에 눈이 빠졌어 저 언제 사왔지? 공정하게 싸우라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올 것 같죠? 슬슬 올 것 같아요 사리자 사리자 저걸 치울 때가 딱 올 때란 말이야 사리를 하더니 왜 앞으로 가냐고? 찐이 있으니까 앞으로 갔지 아군이 다녔어 아군이 다녔어 아군이 다녔어 아군이 다녔어 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찐찐찐찐쨰해 내가 좀 스킬을 너무 못 맞추고 확실히 요..요 라인이 좀 잘하네 전선을 보면 미래를 읽을 수 있지 뭐라도 읽을 줄 안담 말야 Clan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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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찰을 차치했습니다 흠... 내가 못 본다 그가 진짜 두려웁니다 뒷장에도 빠졌죠? 흠... 텔스 쏘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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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흠... 흠... 아 좀 아쉽네 내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도와줄까요? 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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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아아 완전 치인이야 아아 아 이거 아깝다 바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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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되요? 저 핑화를 박아버리면? 완전 찐있네 함정이었군 어 나도 먹었네 먹지 말라는거야 경험치? 퍽 뒤로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다 죽여도 그만이지만 ㄷㄷ 아군이 타냈습니다 찐 죽었네? 아군이 타냈습니다 날 없애려고 노력할수록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게 분명해집니다 희생은 물가피하지 저기 들어왔네 타퉁아, 타퉁아, 안 먹어? 아 귀족으로 태어났고 전사로 거듭났지 문명이 전진하는 곳, 여느 인간처럼 말이죠 여기 혼자 가? 야, 그걸 왜 혼자 가?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날 두려워할 줄은 아는 멍청이들이라 미안 미안 나 초보인 근데 내가 타워 밀었잖아 아 칼 ㄷㄷ 찐이 템포가 좀 빠르네 찐이 좀 잘해 그니까 찐이 판단이 좋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그 핑으로는 이해를 못해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데 얘가 지금 그냥 윙무국인지 못무국인지 모르겠어 찐이 그니까 내가 봤을 때는 찐이야 저의 형이 찐 못먹겠어 그렇게 죽음에 굴복하는 거다 먹었네? 찐아 개진 공정하게 싸우라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 찐이 판단이 좋았어 뭐하라고 아 이거 정비하라고? 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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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 판단이 좋죠 하여튼 요정도 말하면은 온순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까 픽할때도 내가 그 안 봐가지고 그 날은 더 뭐라고 하던데 마지막 요원을 그렇게 낭비하다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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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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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자 돌아가자 싸워야돼? 아 궁도 없는데? 근데 난 쳐보니까 괜찮죠? 옆에 조나선대 분신을... 나 이게 이게 르블랑이 직관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안 보여 르블랑인지 뭔지 모르겠어 옆에 있는게 스킨이잖아 스킨은 스킨이잖아 스킨이잖아 도르륵 찐 찾아간다 차라리 각기 역하네 아니 진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저격을 하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가 지금 모르가나가 여기를 잡았는데 이거 지금 다 둘러싸야 하는데 왜 갈라가냐 아니 지금 진화.. 진 보호해달라고 하니까 채팅해서 채팅해서 우와아 빨려 들어가는가 ㅎㅎ 여기서 끌려 그럼 내가 승리의 대가를 날려줄테니 헐 헐 치즈 진짜 처음 간다 헐 헐 헐 헐 그래서 왜 교대로 싸우는 거야? 4명을 받은 못먹은 거, 이 적은 게 좋지 않습니까? 이 적은 한 명을 받으면 더 좋지 않게 마실 수 있겠고 이 적은 banana의 먹이 없었고 이 적은 그건 또 안 한 명을 받았고 하하 어떡하나 뭐라고? 군대의 빛을 잡았다 군대의 빛을 잡았다 지금으로는 거슬러가 지금으로는 거슬러가 들어갔네 여행이 없어서 인강만 굴복시키는게 아니지 도저히 나를 써놨다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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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5 2 4 참 my 음.. 음.. 많고 많은 마법사들 중 내가 제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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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요거부터? 음.. 실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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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뺏을까봐 다 데려간 것 같은데 와우와우.. 레벨이 너무 낮아 11이잖아 모르가나는 15인데 그웬이 9렙이네? 그웬이 안하네? 4대5네? 4대5네 이러네? 4대5네 이러네? 4대5네 이러네? 5대5네 이러네 5대2나 5대3에 6대4를 다 올라갔다 자꾸 짤려 우리가 다 올라갔다 다 올라갔다 다 올라갔다 다 올라갔다 와 인내 힘겨워 아 아 나는 뭐 안하는게 제일 좋아요 어치어치 뭐 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 편이 해주는 거를 받아 먹으려고 그래 그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티어 상승은 아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 했는데 팀인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 안 돼 컨트롤 부리면은 인정하거든 저 날 없애고 노력할수록 내가 제대하고 있다는게 안명해지지 음 아 아 아 아 지노메 천천히 길다 아 헬息 하지만 아씨 아 모드가 데려가야 돼 궁이 풀리게 으아 씨바 케인 이거 달려와가지고 테러올거 같은데 전투가 끝나면 까마귀들이 고식할 거다 아 라인 이거 귀족으로 태어나 너무 깊숙한데 아 히힛 하... 아... 하... 하... 세상에... 총을 쏘기 전... 그 속에... 지금... 너무 급한데... 지금... 기다렸다가... 기다렸다... 응? 3명... 4명일 때 싸먹힌다고... 아... 아... 왜 내려가 자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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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왜 내려가 자꾸... 아... 아니까... 궁을 안쓰면 되잖아... 진은 어차피 그 궁 쓴다고 안죽는게 아니라... 아... 아... 아군이 다녔습니다... 하... 내 꿈이 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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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 풀림 내 꿈이 풀림 손이 풀림 내 꿈이 풀림 꿈이 풀림 꿈이 풀림 그지? 대회 후원 꿈이 풀림 꿈이 풀림 옛날에 배달비 그치? 꿈이 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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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림 꿈이 풀림 꿈이 풀림 꿈이 풀림 풀림 꿈이 풀림 풀림 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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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림 엔딩 꿈이 풀림 꿈이 풀림 꿈이 풀림